1라운드 시작됩니다. 송영재와 김대명 잽을 가볍게 뻗고 있는 송영재, 라이트, 김대명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뭔가 긴장감이 흐릅니다. 라이트 빠릅니다. 김대명 오! 라이트가 가졌어요! 자, 김대명, 오! 아, 다운돼요! 다운돼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송영재 승리! 지금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워낙 펀치가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떨어졌다면 여기서 양호기 다시 들어가면서 왼쪽 턱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송영재 선수 판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턱치클럽 유상훈과 이태주 선수입니다. 자, 이태주는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네, 스텝을 살려주면서 타격과의 어떤 거리를 만들려고 했고요. 자, 왼발 리킥 한번 자,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 스탠딩, 라이트, 닉킥! 한 번의 닉킥이에요. 다시 닉킥, 유상훈! 자, 이태주 돌려주나요? 하이킥! 들어갑니다! 다시! 왼발 하이킥! 닉킥! 올려집니다, 어퍼컷! 자, 이태주 방격도 많지 않은데요. 우와, 대단한 나타죠! 양손욱, 다시 닉킥! 오! 다운이에요! 경기 끝납니다! 아, 지금 엄청난 팅이 나왔어요. 유상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그때 조금 더 기회를 살려봤더라면 좀 길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분이네요. 아파리 도리죠. 아, 여기서 왼발이거든요. 일단 이킥으로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였고, 야, 가드가 정확히 적극적으로 사용한, 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네. 이태주와 2대1. 라운드 1! 1라운드입니다. 로우킥, 겐지. 아, 지금도 밀려요. 하이킥 들어옵니다. 이대원. 인사이드킥. 자, 쇼트 닫지도 않죠. 오, 지금은! 와... 킥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대원 선수가 외소를 쭉 뻗고 있으면은, 켄지 선수가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이대원의 킥. 오, 지금은 하이킥 들어옵니다. 아, 겐지 매칩 상당합니다. 네. 가드 바깥쪽 하이킥. 오,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다운이에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밀착거리에서 확실히 클린치 잡아내면서, 흐름 만드는 거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정확히 들어갔네요. 이대원의 하이킥. 자, 이번엔 제대로 방어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뭐, 뒤쪽과... 2라운드 K.O. 우승을 거두는 이대원 선수입니다. 자, 세븐 라이트, 오!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넘어졌던 소거경 위기입니다. 소거경 위기예요. 자 킥따기 섞어보면서 몰아봤고요. 자 일단 클리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난차전 스스키마리아.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 또 오른손 한 번 걸렸습니다. 계속 걸죠. 피하지 않습니다. 송혁영. 최대한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것도 필요한데요. 들어갑니다. 송혁영. 자 닉킥을 찾고 있는 스스키마리아. 자 돌려 세웁니다. 어우 지금 너무 위험해요. 자 아참은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타격전을 펼치는 것은 스스키마리아의 전략이었는데. 송혁영 선수가 너무. 그렇습니다. 바로.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외부 쪽 맞으면서 아마 발목도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이전에 스스키마리아가 또 워낙 잘하기도 했습니다. 초반부터 과감한 앞면 타격 스탭 달려주면서. 오늘 엔젤 파이팅. 데뷔 무대를 갖는 선수입니다. 자 먼저 로우킥을 먼저 내고 있는 이대원 선수인데요. 바디킥. 바디킥 차면서 공세 나갔던 이재혁이고요. 자 로우킥. 죽어봤습니다. 안면 쪽. 이재혁 선수가 먼저 가운데를 지고 있고요. 로우킥. 다운됩니다. 하필 첫번째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김창두와 김정균. 김창두 선수는 일단은 선제공격보다는 맞받아치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잿 던지는 김창두 도로보선 안투! 자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맞았어요 경기 경기 마무리됩니다 원투 한방에 경기를 끝납니다 그래도 좀 장지훈 심판이 빠르게 좀 경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왼손 맞추고요 왼손 앞으로 던지고 오른손에 나아갔는데 이것도 긴 신장 긴 리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들어가죠 김정균 선수가 1라운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도로를 응원하세요 감사합니다.